네 선생님 요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토 색소폰 플래젤렛 운지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그 기초 운지법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 드렸고 예 자 오늘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조금 예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한번 더 복습 시간을 마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토 플래젤렛을 하실 때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의미 이렇게 미부터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목타브 미를 잡을 때보다 이렇게 움직일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파워 있는 소리가 나온다고 보이지겠습니다 잡는 요령은 자 보통 우리가 구멍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의 기본 모양이 되었을 경우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맨 위에 그에 보면 또 작은 키가 하나 더 있거든요 눈물키라고 하는데 손을 올려보시면 위에 검지를 뻗어 보시면 하나 더 있는데 예 그래서 원래 이걸 손을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이거 세 개를 누르겠지 예 그래서 이 검지를 갖다가 그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 그래서 하나 건너뛴다고 생각하시고 그분을 누르시면 이게 미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래젤렛 미가 되겠습니다 자 눈물키라고도 하고 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더 쉽습니다 파로 가실 때는 이거를 떼 버리면 되지 맨 밑에 있는 요거를 떼 버려 가지고 이 두 개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지금 옥타브키를 다 눌러야 됩니다 곰이기 때문에 옥타브키를 다 누르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질문들을 하시고 어려워하는게 쏠인데 이 쏠에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린거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악기마다 잘나는 악기가 있고 또 이게 또 어떤 악기에는 이 운지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골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번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거와 이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를 C키라고 하죠 C에 우리만한 C를 잡을때 나오는거고 이거는 쏠을 잡을때 기준이 되는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1 3 1 3 요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레 를 잡은 다음에 이 옥타브 레 를 잡은 다음에 중간 손을 떼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레 를 잡은 다음에 중간 손을 떼 버리고 자 만약에 이게 쏠이 잘 안날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모양에서 이 모양에서 여기 있는 맨 밑에꺼만 구멍을 열어버린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 음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사이드 1번 있지 예 사이드 1번 키 라샵 할 때 하는 키 있지 예 그 키를 사이드 1번 키를 같이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그 음지를 통해서 같이 잡으시고 요렇게 해 주시면 쏠이 좀 잘 나실겁니다 이게 안되신 분들이 욕이 많이 되거든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개가 더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맨 위에 있는 눈물키 있지 예 눈물키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 음지를 잡으신 다음에 여기가 뭐지 예 아까 말씀드린 라샵 음지를 같이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 하고 반드시 옥타브 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 이것 그러니까 오른손가락으로 요 두 개를 동시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를 누른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해 주면 좋습니다 같이 잡으시고 같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안난다 그러면 요게 클래식 연주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제가 실제로 연주를 해봐도 요 운지가 파워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음정은 제일 정확하게 나는 것 같고 제일 쉽게 소리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메인은 눈물키 눈물키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눈물키는 위에 하나 추가적으로 따로 있고 그 말고 이게 우리말하는 시운지지 예 시키라고 하지 시 밑에 작은 걸 누르면 이거 같이 누르면 시플렛이라고 예전에 강의에 말씀드렸지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왼손 검지로 동시에 누르고 왼손 검지로 동시에 운지를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왼손이 여기 소울샵키 있지 예 우리가 보통 소울샵 할 때 옆에 소울샵 운지를 같이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왼손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우리 파샵 트릴키 있지 예 저 밑에 보면 파샵 트릴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파피 파피 할 때 하는 트릴키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샵 그 있지에 사이드 1번을 같이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 네 개 옥타브키는 항상 누르시고 예 운지도 복잡하기는 한데 이걸 하시게 되면 음증이 정확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해봐도 이게 제 기준으로서는 음증이 제일 정확하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건 좀 음증이 정확하긴 하지만 소울이 내기가 좀 어려우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소울에 비해서 잘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지 우리 플래즐레 라운지는 이거 두 개만 이거 두 개만 하셔도 되고 음증이 낮다고 생각하실 때는 여기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총 다섯 개의 구멍을 막는 운지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소울 이 부분은 해보시면 좀 소울이 안 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쉽게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 위에서는 눈물키로 엄지손가락이 쫙 뻗어 올라갑니다 여기 부분을 하고 소울에서 소울을 잡으신 다음에 이 손가락을 뻗어서 위쪽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운지 강의에 후반부에 강의를 올려놨는데 그림을 통해서 복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